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처녀작이며 그의 성장기를 그려낸 못생긴 소년 니콜렌카의 고민과 눈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린 날의 자화상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응접실에서 가족들의 잔에 차를 따라주곤 하셨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주전자의 뚜껑을 누르고 있었을 뿐 무엇에 골똘하고 계신지 멍한 표정으로 우리들이 들어서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신 때가 많았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리운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려고 할 때에는 수많은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추억들은 눈물이 장막 속에서 아련하게 물물이 져 시야를 흐리게 하는 법이다. 그리우니에 대한 촉촉한 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울을 흐르게 할 수도 있다. 당시에 어머니 모습을 회고해 볼 때면 변함없는 인자함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부드러운 갈색 눈 짧게 손질한 곱슬머리 목의 아랫부분에 있는 까만 점 얌전히 수놓여진 새하얀 깃 그리고 눈이 부시리만큼 창백했던 손 언제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던 손 내가 아침저녁으로 수없이 키스했던 손 이러한 것들이 단편적인 모습으로 내 눈앞에 떠오를 뿐 전체적인 윤곽이나 표정 따위는 좀처럼 잡혀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모습은 보통 때도 늘 아름다웠지만 잔잔한 미소를 머금을 때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환희에 잠기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곤 했다. 나의 일생에 고통스럽고 어렵던 순간마다 어머니의 미소를 대할 수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 슬퍼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 미소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버지의 사생활 고지식한 아버지는 그 시대의 청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도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 강한 자부심과 예의, 거기에 방탕한 생활 등이 뒤섞인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분은 요즘 세대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다. 아버지의 그러한 점은 천부적인 오만함 때문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과거의 그 빛났던 영예도 권력도 잃은 상태에서 울분이 쌓인 탓이었다. 아버지의 생애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들은 도박과 여자였다. 한때 아버지는 수백만 루블리에 달하는 큰 돈을 벌기도 했으며 각계각층의 여인들과 수많은 교제를 하기도 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러했다. 훤칠한 키에, 체구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보포, 한쪽 어깨를 흔드는 습관, 항상 웃고 있는 듯한 작은 눈매, 커다란 매브리코, 작지만 쾌활해 보이는 입술, 약간 새는 듯한 말소리, 매끈매끈한 대머리, 아버지는 이러한 외모 덕분에 행운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어떤 계급이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나 자기에게 호감을 가져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의 총망을 한몸에 받으셨다. 아버지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수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 아버지는 최상류에 속하는 인사는 아니었지만 항상 그런 사회의 인사들과 교제를 가짐은 물론 그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충실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셨다. 아버지는 남들에게 없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아무데서나 나타내지는 않으셨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사회적 위치나 재산 등과 상반될 때에 하나여 그 개성을 발휘하셨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의 호기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다. 아버지에게 과한 자리는 없었다. 아무리 높고 대단한 위치라 해도 그분은 그곳에 합당한 인물로 보였으니까 그분은 울분과 슬픔에 허덕이는 인생의 한 단면을 남들의 눈에 교묘하게 비치도록 꾸미고는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서 자제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게다가 아버지는 유익하고 즐거운 현실생활 중에서 익숙하고도 요령있게 이런 장점을 이용할 줄도 아셨다. 아버지는 늘 뛰어난 가문의 훌륭한 친척과 친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그 중 절반은 외가 친척들이었고 나머지는 당신의 청년 시절에 사귄 친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랜 친구들에 대해 내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계셨다. 그 까닭은 당신은 퇴직 중이로 물러앉아 있는 반면에 그들은 내놓으라 하는 자리 하나씩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개의 퇴역 장교들이 그렇듯 유행하는 옷을 입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어울리는 고상한 복장에 만족해야 했다. 무척 부드럽고 가벼운 옷감으로 만든 값비싼 와이셔츠에 넓게 접는 커프스와 칼라 늘 이런 모습이셨다. 늘 신한 키와 다부진 골격 깨끗하고 수려한 이마 의젓하고도 여유 있는 행동은 어떤 옷이나 잘 어울렸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늘 순리적인 태도를 지키려 하셨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 좋다고 하는 것만을 좋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어떤 도덕관을 가지셨는지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의 인생이란 갖가지 흥미로운 오락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미처 도덕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 따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삶을 누리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더해 갈수록 그분의 세계관도 일정한 척도와 확고한 원칙을 갖추어 갔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이었다. 그분은 행복한 만족을 주는 행동이나 생활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고 믿었으며 남들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 톨스토이 성장소설 어린 날의 자화상 아침 인사를 끝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시골에 처박혀 언제까지나 허성소열을 보내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너희들도 이제 철부지 아이들이 아니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오늘 밤 모스크바로 떠날 계획이다. 너희들도 함께 데려갈까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너희들은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될 거야. 어머니는 누이들과 함께 이곳에 남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잘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는 거란다. 알겠느냐? 며칠 전부터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침착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리하여 형 볼로자와 나 니콜렌카는 가정교사 칼 이바니치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 모스크바의 할머니 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방문객들 부엌은 평소보다 한층 활기를 띈 모습이었다. 화려한 조명 등이 모두 불을 밝힌 응접실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그 빛을 더하고 있었다. 게다가 특별히 이반 이바니치 공작이 자기 집의 악사들을 보내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오늘 저녁에는 피리 성대한 연회가 벌어지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밖에서 요란한 마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서는 내 코가 납작 코가 되도록 유리창에 딱 붙어서서 호기심 가득 찬 마음으로 큰 길 쪽을 살펴보았다. 창 밖은 까만 어둠에 쌓여 있었고 그 어둠 속으로부터 하나 둘 물체들이 어둠의 베일을 벗고 떠오르기 시작했다. 맞은편에 있는 나직은 식료품점 처마 끝에는 호룡불이 걸려있는 게 보였다. 그 옆에는 커다란 저택이 있었는데 아래층 창문 두 개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큰 길에는 손님 두 명을 태운 영업용 마차와 빈 포장마차가 총총히 귀갓기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윽고 한 대의 마차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와서 멈추었다. 나는 틀림없이 이빈 내 형제들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 아래층 현관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러나 마차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갔던 우리 집 하인의 안내에 따라 현관을 막 들어서려던 사람들은 이빈 내 아이들이 아닌 두 귀부인이었다. 부인 중 한 명은 수달피 깃을 단 푸른색 코트를 입은 몸집이 큰 부인이었고 다른 부인은 오렌지 빛깔의 쇼울로 온몸을 두른 체구가 작은 부인이었다. 쇼울이 너무 컸던지 아니면 이 부인의 키가 너무 작아서였는지 여하튼 쇼울 외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쇼울 밑으로 살짝 보이는 작은 털구두뿐이었다. 나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인사한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듯 그저 외투를 벗어 하인에게 건너주기만 했다. 몸집이 큰 부인이 같이 온 부인의 커다란 쇼를 풀어주자 자그마한 몸집의 귀부인은 곧 열두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이는 귀여운 소녀로 변했다. 어깨를 드러낸 짧은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받쳐입고 검정 단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흰 목덜미 위로는 빌로드로 만든 까만색 리본이 느리워져 있었다. 유난히 검어서 더욱 윤기나는 곱슬머리는 앞으로 보면 예쁘장한 얼굴과 뒤로 보면 드러난 어깨와 잘 어울리고 있었다. 그 곱슬머리의 머릿결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났다고 밖에 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소녀의 얼굴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반쯤 감은 것 같이 보이는 커다란 눈이었다. 눈두덩이가 약간 부오른 것 같은 그 서늘한 눈은 귀엽게 생긴 조그마한 입과 썩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단정하게 담은 입술과 일종의 위염조차 풍기는 두 눈은 그녀의 얼굴 표정에서 미소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느낌마저 주었다. 그래서인지 어쩌다 그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는 한층 더 매혹적인 것이었다. 나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그머니 홀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방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짐짓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듯한 태도를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손님들이 호란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생각에서 깨어난 듯한 태도를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두 여인이 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각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일을 갖춰 할머니는 응접실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발라이나 부인 이 부인의 첫인상은 무척 호감을 주었고 게다가 그녀의 딸인 쏘네치카가 그녀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인상을 주었다. 은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할머니는 쏘네치카를 보시고 몹시 기뻐하셨다. 가까이 오게 해서 이마에 늘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셨으며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예쁘실까 하고 감탄하시기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생긋 웃는 쏘네치카의 두 볼은 어느새 밝아게 물들어 있었다. 너무나 귀여운 그 표정에 보고 있는 나까지도 얼굴이 화끈거렸을 정도였다. 오늘 저녁엔 마음껏 놀다가 가거라. 쏘네치카의 턱을 한 손으로 받쳐들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춤도 마음껏 추고 이제 숙녀 하나와 두 신사가 새로이 탄생한 셈이군요. 다른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할머니는 말라이나 부인을 향해 이렇게 덧붙이셨다. 쏘네치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또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쩐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가 쑥스러웠다. 나는 현관 앞에 마차가 닿는 소리를 듣고는 슬그머니 응접실에서 빠져나왔다. 홀에 나가보았더니 코르나코바 공작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와있었다. 아들은 한 명뿐이었지만 딸은 몇인지 얼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명이었다. 딸들도 모두 어머니인 공작부인을 닮은 탓인지 하나같이 못생긴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할 만한 소녀는 하나도 없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벗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시끄럽게 종알되기 시작했다. 한바탕 까르르 웃기도 했다. 일행이 너무 많은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우스웠던 모양이다. 코르나코바 공작부인의 아들 엣지엔은 15살쯤 되어 보였다. 큰 키에 다소 뚱뚱한 몸집이었는데도 얼굴은 삐죽하게 야유였고 눈두덩은 힘없이 푹 꺼져들어간 모습이었으며 손과 발은 나이에 비해 어처구니 없이 컸다. 뭔가 꽉 짜여진 느낌보다는 엉성한 인상을 풍기는 소년이었고 더구나 그 쉰듯한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만심 많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강해 보였다. 한마디로 이런 녀석은 제 애미에게 두들겨 맞아도 싸다 싶은 인상의 소년이었다. 엣지엔과 나는 한참을 묵묵히 마주서서 서로를 탐색했다. 그러다가 포옹을 나누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섰다. 그러나 다시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왠지 더 다가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버렸다. 엣지엔의 누이들이 우리를 남겨둔 채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나서야 그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오는 길에 마차 안이 비좁주는 않았어? 글쎄 별로 모르겠던걸. 그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난 언제나 포장 안의 좌석에 앉는 법이 없어서 안에 타고 있으면 금방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우리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시지. 그래서 난 저녁에 어디라도 외출하려면 늘 마부석에 올라타곤 해. 그 편이 훨씬 나아. 거리 구경도 즐길 수 있고 말야. 게다가 때로는 필립이 나한테 고삐를 넘겨줄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채찍까지 넘겨주지. 그럴 땐 지나가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눌려주거든. 이렇게 말야. 그는 손짓까지 해가며 덧붙였다. 정말 재미있다고. 그때 엣지엔의 하인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에게 물었다. 채찍을 어디에 두셨는지 필립이 도련님께 여쭤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무슨 소리야. 필립에게 줬는데. 받지 않았다던데요. 그럼 마차 옆 어디에 걸어놓았겠지. 잘 찾아보라고 그래. 거기도 다 찾아보았다는 됩시오. 혹시 도련님이 실수로 떨어뜨리셨거든.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필립이 자기 돈을 들여 채찍을 사야 하거든요. 하인은 더욱 흥분한 어조로 따져물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꽤 신망을 받고 있는 성 싶은 이 점잖게 생긴 하인은 동료 필립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끝까지 밝히고야 말겠다는 강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따에는 모르는 척 물러서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나는 슬쩍 옆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은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이 바짝 다가서며 늙은 하인에게 응원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었다. 알았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만하냐. 하인의 추궁을 회피하려는 듯이 엣지에니 얼버무렸다. 그러더니 다시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다. 그까짓 채찍값 좀 내가 지불하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경쓰게 하는군. 아니 잠깐만요 도련님 그러면 언제 돈을 주시겠습니까. 도련님에 주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마리아 바실리에 분하가 빌려드린 그 이시코페이카만 해도 그렇죠. 벌써 8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 갚으시지 않으셨고 또 저한테 주실 돈도 1년이 넘었는데 꽁궈먹은 소식이고 또 패트르시키한테도 어린공작은 분노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 닥쳐 어디 두고 보자 죄다 일러바치고 말 테니까. 또 그 말씀이로군요. 일러바친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십니까. 그러시면 안됩니다 도련님. 홀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뒷모습에 대고 그는 의미심장한 말투로 이렇게 덧붙이고는 소녀들이 벗어놓은 외투를 하나로만 안고 옷장이 있는 쪽으로 갔다. 도련님도 정말 너무하시는군 그래. 누군가 맞짱구 치는 소리가 홀로부터 들려왔다. 할머니는 2인칭 대명사와 단수와 복수를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억양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이한 재질을 가지고 계셨다. 2인칭 대명사의 복수 여러분과 단수 당신 너 등을 일반적인 경우와는 색다른 느낌과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어린 공작이 인사를 드리러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그를 그대들이라고 복수로 부르며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나라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매서운 눈초리로 그의 아래위를 훑어보았다. 그러나 엣지엔은 분명히 나와는 다른 소년인 모양이었다. 그는 우리 할머니의 냉엄한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할머니의 존재조차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실내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제법 시원시원한 동작으로 인사를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소네치카에게 쏠리고 있었다. 볼로자와 엣지엔 그리고 나는 홀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소네치카의 모습이 아주 잘 보이는 자리였다. 그녀 쪽에서도 역시 우리들을 잘 볼 수 있었고 우리들의 얘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괜스레 신명나게 짓거려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꽤 근사하다 싶은 말이나 익살스러운 말을 할 때면 일부러 언성을 높여가며 응접실 쪽을 흘끔흘끔 견눈질해 보기도 했다. 응접실과 홀에는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파티가 항상 그러했듯이 나이가 꽤 많은 아이들도 몇 명 눈에 띄었다. 그들은 흥겹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신나게 춤추고 싶은 심정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표정은 파티의 주최자인 이 집 주인마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마지못해 참석한 것 같은 얼굴들이었다. 잠시 후 이빈 내 형제들도 도착했다. 헌데 세료자를 만날 때마다 느끼던 즐거운 마음 대신 나는 묘한 질투의 감정을 경험했다. 세료자는 나의 먼 친척벌되는 소년으로서 난 니콜렌카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가 쏘네치카를 보고 쏘네치카 역시 그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 어쩐지 두려웠던 것이다. 마주르카를 추기까지 이제 무도회가 시작되겠는걸? 그럼 장갑을 껴볼까? 세료자는 응접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주머니에서 깨끗한 가죽장갑 한 켤레를 꺼내면서 말했다. 어쩐다. 나는 미처 장갑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2층에 올라가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옷장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파란색 여행용 장갑 한 짝과 날가 빠진 가죽장갑 한 짝을 찾아냈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 가죽장갑은 내가 끼기에는 너무 컸으며 그보다 더 곤란한 문제는 전에 가정교사 칼 이바니치가 골무 따위로 사용하려고 가위로 잘라버린 터라 엄지손가락 하나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장갑을 한 손에 끼워보았다. 잉크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삐죽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어쨌든 장갑 없이 무도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왜 춤을 추지 않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청승맞게 앉아있을 수만도 없지 않은가. 내가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나를 찾아오라고 할 텐데. 아 어떻게 해야 좋담. 실망한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중얼거렸다.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어 어서 내려가서 파트너를 구할 생각도 않고 서둘러 이제 곧 시작할 거야. 형 볼로자가 뛰어들어오며 말했다. 그렇지만 형도 이건 미처 생각 못했었지. 나는 손에 낀 그 우스운 장갑을 보이면서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뭐 말이야. 형은 귀찮다는 듯이 반문했다. 이어서 내 손에 끼워진 장갑을 보고는 여전히 태연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 장갑 말이로구나. 정말 내가 깜빡했군.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봐야겠다. 그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그대로 아래층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 문제를 볼로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왼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응접실로 급히 내려갔다. 나는 할머니가 앉아계신 안락의자에 살그머니 다가가서는 가볍게 할머니의 망토를 건드리며 귀에 대고 물었다. 할머니 장갑이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뭐라고? 우린 장갑이 없어요. 나는 두 손으로 안락의자의 팔걸이를 잡으며 더 앞으로 몸을 내밀어 되풀이했다. 아니 너 이게 뭐냐. 할머니는 갑자기 나의 왼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소리치셨다. 글쎄 이걸 좀 보세요. 할머니는 발라이나 부인을 향해 프랑스어로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젊은 신사분께서 댁의 따님과 춤을 추려고 이렇게 멋을 부렸군요. 할머니는 내 손을 쳐들어 보이며 좌중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손님들의 호기심이 충족되고 응접실이 웃음바다로 출렁일 때까지도 내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다. 내가 갑자기 당한 부끄러움에 상을 찡그리며 할머니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파둥거리는 꼴을 세료자가 보았다면 마압소사. 반면 쏘네치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창피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찌나 웃었던지 두 눈에 눈물이 고을 정도였다. 비록 그녀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도록 웃었다 해도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쾌하고 순진무구한 웃음이라는 걸 나는 의심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내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웃었다는 사실이 우리 둘 사이를 가까이 묶어준 것 같이 생각이 들어 나까지 즐거웠다. 그 우스꽝스럽고 괴상망측한 장갑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즉 두렵게만 느껴지던 당시의 분위기 손님들로 왁자지껄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응접실의 분위기에서 내가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수줍음을 타는 성격의 인간이 느끼게 되는 고통은 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 때문에 생기는 법이다. 소네치카 발라이나가 엣지엔과 한 쌍이 되어 나의 맞은편에서 프랑스식 카드리를 추었을 때의 그 귀여운 모습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 위로 떠올릴 수 있다. 샌을 추면서 내게 손을 내밀 때 그녀의 얼굴에 넘쳐나던 열분 미소,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 때마다 나풀거리던 그녀의 머리카락, 그리고 귀여운 발을 번갈아 내디디며 제때 아삼블레를 추던 그 모습이라니. 다섯 번째 소절에서 내 파트너였던 어떤 소녀가 물러가고 내가 박자를 세며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입술을 꼭 담은 소네치카는 일부러 태어난 척 시선을 딴 곳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무관심한 표정은 이내 즐거움으로 바뀌고 말았다. 나는 샤세와 샤세한 아리에르와 글리사드를 멋지게 추워 넘겼을 뿐만 아니라 소네치카에게 다가갈 때는 엄지손가락이 없는 장갑을 일부러 쳐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녀가 즐거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 웃으며 더욱 귀여운 자태로 춤을 추었다. 내 쌍이 함께 원을 만들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소네치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는 자기의 얼굴에 내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콧등을 긁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그리고 그때 연주되던 두 나이의 천열한 무도곡이 아직도 귀천에 울려오는 것 같다. 잠시 후 두 번째 카드릴이 시작되었다. 나와 소네치카는 짝이 되었다. 한 차례 추고 나서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있기가 거북살스러워서 혼났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소네치카에겐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볼 결심을 했다. 당신은 줄곧 모스크바에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다. 네, 그래요. 저도 이제는 모스크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르부르그는 아직 한 번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특히 방문이란 말의 효과를 기대하며 그 말에 액센트를 넣었다. 이렇게 대화의 서두는 무난하게 시작되었다. 거기다가 나의 프랑스어 실력도 과시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엔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하는가? 우리들의 춤출 차례가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말이다. 또다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쳤는지 나는 몹시 궁금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먼저 무슨 말을 걸어주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쏘네츠카의 옆얼굴을 슬금슬금 훔쳐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희한한 장갑은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문득 생각난 듯 그녀가 물었다. 이 질문이 내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이 장갑이 칼 이바니치의 것이라 설명하면서 그의 인간 됨됨이며 외모, 성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한 번은 푸른 외투를 입은 채 말에서 굴러떨어져 물구덩이에 흠뻑 젖었었다는 얘기는 제법 익살까지 섞어가며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카드릴은 끝나 있었다. 결국 나는 쏘네츠카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끌고 나간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왜 가정교사인 칼 이바니치를 그녀에게 소개함에 있어 그토록 빈정거리는 어조로 해야만 했을까? 그에 대한 나의 사랑과 존경을 진지하게 전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호감을 일케길 것이라 생각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카드릴이 끝나자 쏘네츠카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불어로 말했다. 그 순간 나의 기쁨은 절정에 달하는 기분이었다. 어디서 솟아났는지 알 수 없는 용기가 불현든 나의 가슴을 부풀어오르게 했다. 이젠 누구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당황하지 않을 테다. 더 없이 유쾌한 기분으로 이리저리 호를 거닐며 나는 생각했다. 문제없어. 암 문제없고 말고. 세료자가 자기와 함께 넷사비를 추자고 제의했다. 나는 선뜻 대답했다. 그거 좋지. 파트너가 없거든. 잠깐만 기다려. 곧 찾아볼게. 나는 당당하게 홀 안을 둘러보았다. 벌써 모두들 짝을 지어서 혼자 있는 여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응접실로 통하는 문 옆에 키 큰 처녀 한 명이 아직 파트너가 없는 듯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혼칠한 키의 청년 하나가 그녀에게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야 물론 그녀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청을 하기 위함이리라. 청년은 그녀로부터 약 두세 걸음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는 먼 홀의 반대편 구석에서 있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쏜살같이 마루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려가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아가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또다시 나의 잠재된 능력을 확인한 순간 나의 가슴은 터져버릴 듯 벅찬 희열로 가득 찼다. 따라서 그 청년의 붕괴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청년이 어디선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남의 파트너를 가로채간 이마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녀석이 대체 네 집 아들이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마주르카 나에게 짝을 빼앗기고 만 청년은 마주르카를 줄 때 맨 앞줄에서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파트너의 손을 잡고 미미가 우리에게 지도해 주었던 파데 바스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갔다. 파데 바스크는 춤 동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홀 저쪽 끝에 다다르자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다리를 벌려 뒤꿈치로 힘차게 마룻바닥을 구르더니 빙그르르 몸을 돌려 껑충 뛰어오르듯 다시 앞으로 달려나왔다. 마주르카 파트너를 세류자에게 인계한 나는 할머니의 안락의자 뒤에 앉아서 구경을 했다. 도대체 저 친구는 뭘 하는 거지? 저건 미미에게서 배웠던 것과는 아주 딴판인걸. 미미가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마주르카란 부드러운 동작으로 반원을 그려가며 발끝으로 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추고 있는 건 전혀 딴판이잖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걸. 이빈 내 형제들도, 예찌엔도, 기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파데 바스크는 하지 않고 있잖아. 저기 볼로자도 새로운 방법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군. 음, 그런데 제법 잘 추는데. 그건 그렇고 쏘네치카는 진짜 귀여운 소녀야. 어? 지금 춤을 추기 시작하는군. 무도회를 구경하던 나는 구름 위에 앉은 듯 기분이 들떠있었다. 마주르카도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 일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아직도 춤추고 있는 남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을 피하며 빈 접시를 부엌으로 옮겼다. 할머니도 피곤하신 듯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말끝을 길게 끌으셨다. 악단들은 벌써 서른 번 이상이나 같은 곡들을 연주하고 있었다. 아까 잠깐 나와 춤추었던 키크 아가씨가 나를 발견하고는 씩 웃더니 잠시 후 쏘네치카와 코르나코바 공작 부인의 딸 한 명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의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장미를 사시겠어요? 쇠기프를 사시겠어요? 아니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안락의자에서 몸을 돌리시며 할머니는 어서 나가서 춤을 추라고 권하셨다. 나는 차라리 할머니 안락의자 밑에라도 숨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만일 거절한다면 내 꼴이 더 우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장미라고 대답하며 수줍은 눈으로 쏘네치카를 바라보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쇠기풀이었다. 미처 마음의 각오를 할 틈도 없이 흰 장갑의 손이 냉큼 내 손을 잡았다. 공작 부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이 쩔쩔 매고 있는 나를 잡아 끌다시피 하여 앞으로 나갔다. 나는 파데 바스크가 여기서는 전혀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을 여기서 해보였다가는 톡톡히 망신을 당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지식이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귀에 익은 마주루카는 나의 청신경을 자극했고 이미 배운 대로 움직일 것은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다. 운동신경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를 발끝으로 전달하였고 나의 발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들고 둥그런 반원을 그리기 시작하여 구경꾼들을 놀라게 했다. 곧장 앞으로 나갈 때는 그나마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는 대목에 와서는 무슨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 한 나는 파트너와 동떨어진 채 우스운 꼴이 될 게 뻔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앞에 청년이 멋지게 해낸 회전을 흉내내 보기로 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헌데 나의 장미는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내 발끝만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 때문에 나의 의도는 갑자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 방안의 시선이 나를 관역삼아 쏟아졌다. 놀란 토끼의 눈 흥미진진하다는 듯 다음 행동을 기대하는 눈 비웃는 듯한 눈 안됐다고 말하고 있는 눈 오직 한 사람 할머니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얼굴을 하고 계셨다. 주지 못할 바에야 나서긴 왜 나서 바로 뒤에서 아버지의 꾸짖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아버지는 나를 옆으로 슬쩍 밀어내시고는 나의 파트너와 함께 구싱 마주르카를 멋지게 추워가며 그녀를 제자리로 데려갔다. 좌중들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으로 마주르카는 끝났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걸까? 난 이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어쩐다? 아마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겠지? 친구들도 떠나고 사랑도, 명예도, 출세도 모두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어. 왜 불로자는 나에게 그런 손짓을 해보인 것일까? 그것이 내가 회전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공작 부인의 딸은 또 뭐 때문에 남의 발끝은 내려다 보았느냐 말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쏘네치카는 아, 그녀는 참으로 귀여운 소녀야. 그러나 어째서 내가 그토록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까지 웃고 있어야 했을까? 뭐가 재밌다고? 아버지는 또 그렇게 화를 내시며 날 밀어내실게 뭐람? 내가 아버지 체면에 크게 손상이라도 입혔단 말인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머니라면 자기 아들 니콜렌카를 위해 아버지처럼 얼굴을 붉히시지는 않았을 거야. 의기소침해진 나의 생각은 그리운 어머니를 찾아 멀리 고향 하늘 밑으로 내닫고 있었다. 집 앞으로 넓게 펼쳐졌던 들판이며 뜰 안에 무럭무럭 자란 보리수며 제비들이 즐겨 찾는 아담하고도 깨끗한 연못, 솜털처럼 정겨운 구름이 떠다니는 고향의 하늘과 코끝에 스치던 건초더미의 냄새, 그리고 그런 자연 속에서 알록달록 예쁘게 수놓았던 추억의 파편들이 절망스러운 가슴에 아리게 박혀오는 것이었다. 첫사랑의 감정 갑자기 음식으로 풍성한 만찬 시간이 되었다. 내가 앉은 식탁 앞으로 마주르카를 가장 먼저 주웠던 키 큰 청년이 찾아 앉았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만약 마주르카 때의 그 엄청난 불행만 없었더라면, 적어도 내게 뭔가를 느낄 만한 여유가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그 청년의 호의에 나의 자존심은 다소 회복될 수도 있었으리라. 그는 나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내게 재미있게 농담을 걸기도 하고, 마주르카를 춤출 때의 그런 모습은 호거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등 부추겨주기도 했다. 그리고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며 나의 잔을 채우고는 자꾸만 마시라고 권했다. 만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집사가 깨끗한 냅킨에 샴페인을 싸들고 와서 잔에 따라주었다. 내 잔에는 겨우 바닥에 깔릴 정도만 따르고는 지나쳐버리자, 청년이 집사를 다시 불러 가득 따르도록 시켰다. 그는 내가 그것을 단숨에 들이키도록 권했다. 술 기운 탓인지 내 몸은 훈훈하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 활달한 보호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나는 자꾸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홀에서부터 독일의 오래된 무곡인 그로스 파르테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서서히 식탁에서 일어났다. 키 큰 청년과 나와의 짧은 사귐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를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는 발라이나 부인과 쏘네치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쪽으로 다가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니, 딱 30분만 더 놀다 가요. 네? 쏘네치카가 졸랐다. 안 된다고 했잖니. 너무 늦었어. 제발, 절 위에서 조금만 더. 그랬다가 행여 이 엄마가 알아눕기라도 하면 어쩌겠니. 그걸 바라지는 않겠지. 이렇게 꾸짖는 발라이나 부인의 얼굴에 그 순간 무심코 인자한 미소가 번졌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지고만 것이다. 어머니, 괜찮은 거죠? 네? 조금만 더 있어도 되는 거죠? 쏘네치카는 기쁜 나머지 깡총깡총 뛰면서 애교있게 말했다. 할 수 없구나. 그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자, 어서 가서 춤추거라. 어머, 마침 왕자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발라이나 부인은 엉거주춤 서 있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쏘네치카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들은 손을 맞잡고 달려나갔다. 만찬에서 한 잔 한 잔 마신 술이 적당히 오른 데다. 손에 치카의 발랄한 표정엔 좀 전에 황당했던 순간의 기억은 눈녹듯 사라지고 나의 마음도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아까 시도했던 그 우스꽝스러웠던 광경을 재현하기 위해 다리를 엉거주춤 벌려 보이기도 하고 말처럼 발을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힘차게 뛰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우뚱 멈춰 서서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호탕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나에게 남들의 눈초리나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리라는 것쯤은 이미 문제도 되지 않았다. 쏘네치카 역시 나와 함께 유쾌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유쾌함을 이해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즐거울 수 있었다. 할머니의 서재를 지나다가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도 촉촉하게 젖은 채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눈에 거슬리는 청수리 그 짧은 머리는 더욱 빳빳하게 일어서 있었다. 그러나 얼굴에 나타난 표정만은 내가 보기에도 무척 밝고 유쾌하며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건강한 혈색은 내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줬다. 언제나 지금처럼 얼굴에 활기를 띄고 다닌다면 남들에게 좀 더 많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텐데. 나는 쏘네치카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내 얼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부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었다. 좋은 인상에다가 순진하고 깨끗한 아름다움. 거기다가 우아하고 섬세한 매력까지 지닌 그녀의 모습은 나를 사로잡게 충분하였다. 순간 갑자기 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의 주위를 끌려고 하는 나는 얼마나 바보스러워 보일까에 생각이 미치자.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조차 했다.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녀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칠듯이 행복했다. 그녀에게 향한 나의 영혼은 온통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심장은 끊임없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으며 온몸의 피는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서 계단 아래 어두컴컴한 창고 옆을 지나칠 때 나는 그 흠이 진 곳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다. 아, 만일 그녀와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저런 어두운 창고 속에서 감쪽같이 일생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은 저에겐 정말 즐거웠는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는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보다도 그 다음에 하려던 말에 내심 놀라서 나도 모르게 걸음을 빨리 옮기고 있었다. 그래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시선을 주면서 대답했다. 정직하고 선량한 표정이었다. 나는 다시금 자신감을 얻었다. 만찬이 끝난 뒤에 특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곧 떠나시리라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드는군요. 슬프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셨죠? 자신의 뾰족한 구두 끝을 내려다보면서 그녀가 물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어머니와 함께 트베르스카야 거리로 바람도 쐴 겸 산책을 나간답니다. 당신은 나들이 하는 일이 없나요? 아, 네. 그렇다면 저도 화요일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허락지 않으시면 혼자서라도 살짝 빠져나가겠어요. 그리로 가는 길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쏘네치카는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우리 집에 놀러오는 제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당신이란 말을 사용하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도 이제부턴 그냥 너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요? 사실 그런 거칠애 같은 어른들의 단어는 우리에겐 아직 어색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음, 그러면 너도 찬성? 좋지? 그녀는 머리를 한 번 까닥이더니 나의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때 우리는 막 홀로 들어서던 참이었다. 홀에서는 그로스 파테르 중에서도 가장 흥겨운 대목이 연주되고 있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음악 소리와 그 외에 잡다한 소음들이 나의 말꼬리를 삼켜버릴 듯한 순간을 택해서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렇게 하자면 하자지. 합시다가 뭐야? 내 말을 고쳐주고 난 쏘네치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로스 파테르도 끝났다. 그러나 나에게는 쏘네치카를 너라고 부를 만한 용기가 좀처럼 생길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단순한 2인칭 대명사를 몇 번이나 입속으로 되뇌어봤지만 끝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너도 찬성? 하는 소리가 계속 나의 귓가를 맴돌면서 알 수 없는 황홀한 경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었다. 내 눈에는 오직 쏘네치카의 형상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곱슬곱슬한 머리 사이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마의 일부와 관자놀잇개가 노출된 것을 나는 넋을 잃고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치렁치렁한 주황색 쇼올이 그녀의 귀여운 코끝만 남긴 채 그녀의 온몸을 휘감는 것도 보았다. 그 다음에는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 층계를 내려가다 말고 문득 돌아서서 우리들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현관 밖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물론이고 볼로자도 이빈 내 형조들도 그리고 엣지엔까지 우리 모두는 쏘네치카에게 반해 있었으므로 모두들 층계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가 특히 누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해 보낸 작별 인사라고 굳게 믿었다. 이빈 내 형제들과 헤어질 때 나는 극히 자연스럽게 다소 쌀쌀한 태도로 세류자와 작별의 악수를 나눴다. 만일 그가 그날부터 나에게 받던 경애와 나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척이나 서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태어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다. 나는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선망의 대상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저버린 것이다. 동시에 처음으로 사랑의 감미로움을 경험했다. 이미 시들해져버린 강력한 힘에 대한 복종의 감정이 신비와 경의 그리고 신선한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의 그 기쁨이란 진정 나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던 사람을 똑바로 다시 보게 된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이전의 어떤 사랑의 감정보다 훨씬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 아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으리라.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는 어른들의 세계. 아이들끼리의 다툼과 자연과의 교감 등 우리 인간들의 일생을 가장 기름지고 의미 있는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비롯된다. 나에게도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오는 추억들이 있다. 이 추억들로 인해 나는 언제나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또 어느 만큼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추억들을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알린다는 건 언제나 조금은 떨리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되새겨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깃들게 한다. 이 혼자만 간직하고 말았으면 했던 추억을 들추기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언제나 비밀스런 나무 밑 모래를 파고 묻어놓았던 구슬의 숫자를 혼자 헤아리며 느꼈던 그 만족감과 같은 뿌듯함을 영원히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는 건 지나친 나의 욕심일까. 내 어린 시절이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지금 난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마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추억이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인가. 레프 톨스토이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